Q.ändig기 여러분들 지금부터 쏘는 돈에는, 100% 제꺼로 갑니다. 아! 쨘짼따리 쨘짼따 쨘짼따리 쨘짼따님, 서울의 달님 천원 하나 감사합니다. 잼쿠야 너 제완이형 몸무게까지 멀지 않았다 조심해 내가? 나 그렇게 안.. 안 살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잼쿠하이 근데 잼쿠야 준식이 오늘 머리가 맞냐 준식이 오늘 머리 감은 거 같은데요 뭐라고? 나한테? 유학 아닐 수가 갔어요 아! 설마 막 네트입 들어가가지고 계좌 바꿔놓은 거 아니겠지? 에바 10공치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이 오로나미 씨? 아 없다 근데 에바 에바 형 책상에다 쓰레기 걸으려고 하는거 흠 흐흐흫 오케이 뭘 형부심이에요 흐흐흫 저 이거는 좀 형이 형이 이렇게 놓고 가도 좀 응 십공치죠 진 뭔가 하나 살았는데? 뭐가 살았지? 뭔소리에요 진짜 스트리머에요 미드 어? 미드 가시 어? 원딜 가는 사람인가 저분? 원딜로 시네 원딜 가세요 제가 미드 갑니다 10년 전이요? 저 12살 때요? 아니 근데 진짜 무슨 내가 뼛속부터 마스터인줄 아시는데 저 마스터 된지 일주일도 안됐어요 뭘 알고 말하세요 뼛속까지 마스터인줄 하네 무슨 평생 챌린저다가 언제 한번 마스터 되니까 마스터 하라고 엄청 놀리네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하이 권터 펭귄 엄청 귀엽죠? 저런 귀여운 펭귄 보신적 있으신 분? 루시안 미사일 들어간다 아들이 버려 상대 루시안 좀 아이디 무섭죠? 분노조절 실패 어 야 아잇 어? 괜찮은데? 와 센스는 좋았는데? 하이 분노조절 실패 아 1레벨 1레벨 2 찍어야되는데 이게 근데 딜교환하기에는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아 근데 마나가 좀 부담스럽다 어차피 이거 근데 이것도 이것도 그냥 상대가 미니언 칠 때 쓰면은 못 맞출 수가 없거든요? 나이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요 아 과시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거 카직스가 상대 카직스가 어디 시작하는지 몰라서 약간 무섭다 카직스 보였죠? 바로 올라가줍니다 싸고 있거든요? 나이스 부스트 키고 달리면 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나이스 어 이건 아닌데? 얘 2레벨이거든요? 아이 아이 잠깐만 여기서 집을 가는게 맞을까? 카직스가 저기 늑대 쪽으로 가는게 보였거든요? 이거 갱 결만하거든요? 왜냐면 카직스가 늑대 쪽으로 갔으면 카직스가 아래에 있다는걸 알고 벨코지가 카직스 쪽에 있으면 안전할까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붙을거거든요? 이때 가면은 잡을만해요 잠깐만 큐를 못 맞췄으면 퓨 돌았거든요? 리신 잡았죠? 큐 돌았으면 클라스 라인 다 먹으면 리신은 일단 다 복구돼요 아 바로 피해주고 이거 좋다 이거 갑좋아요 이거 내가 이기지 않나? 저거 조개거든요? 죄송한데 아 뭐야 이건 이건 뭐야 잡아요 아 블리츠가 왔어 아 아 에바 씹꽁치 미드 왜 이렇게 오지? 역시 잘하는 사람 있다고 미드만 오죠? 블리츠 노플이에요 블리츠 노플 블리츠 노플 블리츠 노플 너무 줄였죠? 준말도 좀 적당히 줄여야돼요 블리츠 노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미아핑 찍었어요 사라졌을 때 바로 이거는 제가 블리츠 잡을 수 있어요 블리츠 노플 ? 프리츠 노플 아주 큰일거 15% 엄청나게 타이밍 블리츠 노플 주어진 주어진 그렇게 뭐 무섭 ridge 이게 블리츠가 안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파리기가 그런게 블리츠가 부시해있는지 그냥 진짜로 미화가 된건지 모르니까 저는 최대한 견제를 하려고 하는건데 일단 카직스는 몰랐어요 제가 말했죠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를 하면 그 맵을 잘 못본다니까요 블리츠 올라오죠 빼줍니다 야야야 개발이 있으냐 이도서가 지옥뿐 필파 적폭 오케이 레드 먹으러 가자 빵템 빵템 궁있나? 아 미드가 이렇게 어려운 포지션이구나 정신 사납네 이렇게 어려운 포지션이었어? 타워 깰 만하지 않나? 벨코즈 궁은 있거든요 일단 타워 깰 만하지 않나?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아니 이거 반지리 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자신이 우리를 바랍니다 TSM들이 죽어 갖고 헐 헐 헐 헐 헐 헐 청아가는 땡스 브로 내가 TSM을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살다서도 TSM은 좀 그냥 빼야될 것 같은데 여기 공설 TSM 언급할 가치도 없어 헐 헐 헐 헐 아니... 그 정도야? 저 뭐한데 그 정도예요? 네 요즘 요즘 SKT 경기 잘 못 봤는데 백님 요즘 그 정도예요? 이치 그럼 strengthen 경기력 많이 안 좋으신가 본데 네 아칼리 넘어 주는데? 뭐?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넘어갔어요? 벽? 아칼리 벽 어떻게 넘은 거야 이거? 저거 넘어짐 바뀌었어요? 아 저거 뭐올 수도 있지 제가 봤을 때 저거 우리 숲에도 모르는 사람 꽤 많아 야 성구야 너 아칼리 장막 알지? 아칼리 장막 효과 알아? 은신? 은신이랑 또 그 뭐냐 그 뭐냐 그 순간이동하는데 왠진 모르는데 순간이동한다고? 바깥쪽으로 순간이동한다고? 바깥쪽으로 뭐 순간이동한다고? 오케이 내가 이기나 이거? 혼자인거 같긴 하거든요 내가 이길지 모르겠어 뒤로 돌았고 세라피 있거든요 이거 정글로 잡았거든요? 저희 딜 빨라서 바론 압박 이거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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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론 가자 바론 바론 바론가자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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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가 빵테한테 1대1 치네요 도 아니고 스트리머인데 잘 모를수도 있지 너무 진식이 구비지지 말아 카시가 이게 딜이 빨라서 와아 진짜 에바 싱공친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살다보면 저런거에 뺏길 수도 있는거에요 흠 앞으로 뭐할지 잘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면 돼요 뭐 되나? 아 한타 열 수 있나 이거? 아 이렇게 대치하면 한타 열 수 있나 이거? 이거 진짜 한타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나이스 아 아 좋냐 깨라 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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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 못 가고 타워만 깨어도 돼요 억제기는 어차피 있어봤자 되게 밀기 쉬운데 타워는 밀기 박스 잠깐만 잡는걸 선택했어? 잘 빼셔야 돼요 그럼? 빵테 궁 있거든요? 빵테 궁 있어 억제기 안 밀고 잡는거 선택하는것도 나쁘진 않아요 블리츠 블리츠가 오는게 보였어요 블리츠 빠졌고 블리츠 빠졌고 블리츠 좋냐 노프리거든요 저거 셀 앞에 있어요 저거 왜요? 볼거에요 아 아 та 처음 가면 클라스 뭐야 뭐야